네 위걸스 팀입니다 네 잠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라이징 스타 부분 대중문화 대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되실 수 있어요?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한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가진 걸그룹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자체 부문 오산시 곽상욱 시장님이십니다